팀 승률을 높이는 게 진짜 실력이다 안녕하세요 웨뱅툰 랭킹 KBSN 아나운서 김보경입니다 저는 지금 무더위가 이어지는 7월 한 달간 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격감을 가진 선수를 만나러 이 자리에 왔는데요 공격 전반에서 맹활약을 보이며 후반기의 남자로 떠오르는 남자죠 KTBG 노아스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헬로우! 나이스 리트! 웨뱅툰 랭킹 7월의 타자로 선정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로아스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웨뱅툰 랭킹 7월의 타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웨뱅툰 랭킹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직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엠벅툰 랭킹을 알아요 웨뱅툰 랭킹이라는 게 진짜 실력을 평가받는 승리를 기여한 중요한 순간에 로아스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는 상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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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원생цев 원생로 웨뱅툰 랭킹 7월 오늘부터 좀 달라진 로아스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because I hit a lot better, got a lot of walks and hit more home runs 제가 향간에서 좀 이야기를 듣기로는, 로아스 선수가 폭염 i.e 더위 때문에 좀 본인한테 도움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I don't know about that. But yeah, it's definitely easier playing in the hot weather than the cold weather. I'm just used to this weather. I'm from the Dominican Republic and it's the kind of weather we get. 그의 힘이 도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